생님 그리겠다. 니들 비. 최연아. 옆에다가 영감 써버리는 글씨를 써. 인사. 그렇게 할까? 완전히 새 됐어. 끝날 뿐이야. 언제쯤 노래야? 정배야. 뭐야? 정배야. 더욱더ализ용. Kris. 넌 끼고 있는 거죠? 영을. 0. 너무 빨리 갔다. 정배야, 나는 추워. 형, 추워. 정배야. 나는 취원이야. 나는 80. 나도 쪄. 80. 나 80. 빨리 가! 야, 배상님. 나 대기공개 아가씨가 미안하느라 추워. 추워, 경배야. 나는 80. 나도 쪄. 80. 나 80. 빨리 가!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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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 번 못 봤어. 열각이 바뀌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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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라고 할게요. 뭐야. 이거야. 아 이거 이거인가? 네. 왜 이럴까. 대박하는 거야. 오빠, 우리 저희 메이킹 커프 볼까요? 하나, 둘, 셋! 아니, 지금 7개월이 됐는데 안 맞아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기사님. 네. 밥 액어요. 안 해놨. 그러다가 접신을 하면. 멈쩡해져. 아무리 뭘 설정해도 어차피 홍보 못 이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뭘 설정해도 어차피 홍보 못 이기요. 정백급 지금 이제 할 거라서. 네, 진지하게 하실 거잖아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추석 시대. 아, 둘, 셋. 에스코에서 마시고 있을까? 에스코에서 마시고 있을까? 어, 넷. 에스코? 얼음 흘리봐. 야, 너. 사도 꽃에 나와. 그래. 너무 입었어. 아, 정말요? 잘 어울려. 월려. 아, 이거. 귀여워. 뭐랄. 핸말도 아닌데. 어, 좋아한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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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